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하지만 화물연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는 파업 위기 경고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업무 개시 명령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.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에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. 국가 경제 피해를 우려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화물연대가 응한 건데 오늘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그쳤습니다. 오늘 오후 이곳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작된 협상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여 만에 결렬됐습니다. 정부는 노조의 떼법에 타협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선을 그었고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며 비판했습니다.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파업 위기 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. 집단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운송과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정부가 육상 화물 운송 분야에서 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는 30일 두 번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. TV조선 김예나입니다.